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눈개승마 식물이에요 눈개승마는 사포닌, 칼슘, 인, 철분 등이 많이 들어있어요 백질, 베타카로틴, 나이아신이 함유하고 있어요 위장에 도움이 돼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꾸준히 이걸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준다네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돼요 피로회복과 기력회복에 도움이 된다네요 그런데 이것은 차가운 성질, 몸이 좀 차가운 성질이 있는 분이나 설사를 자주 하신 분,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은 이걸 함부로 섭취하면 안 되겠구만요 모든 것이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설사 자주 하신 분들은 모든 것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눈개승마, 효능은 여기까지 바디! horrible 힘 besser 힘듭 ает 이렇게 나쁜 추억 극antage 눈물 переход 그냥 ė